2019년 4월 학년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12년까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의 변화량, 빙하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여기 중심부에서는 변화는 없어요. 빙하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 혹은 그대로인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이드 부분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는 면적이 전체에서 빙하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에서 봤을 때 이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2003년이죠. 2003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남극 대륙은 이만큼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란드는 전체적으로 빙하의 감소율이 남극 대륙보다 더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육지 면적분에 빙하가 손실된 육지 면적 했는데 그린란드는 전체예요. 1, 1값이에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 같은 경우는 육지 면적보다는 손실된 빙하의 면적이 좀 적죠. 그래서 남극 대륙보다 그린란드에서 이 비율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남극 대륙에서 빙하의 증가량보다 손실량이 크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빙하의 누적 변화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손실량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린란드 지표면에서 태양폭사 에너지의 반사율 하네요. 이 반사율은요 빙하가 많을수록 증가를 해요. 그런데 빙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반사율은 감소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onversation will be 한글자막 by 한효정